소리야. 아, 인사해. 우리 아빠야. 안녕하십니까?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소리 남자친구 김도하라고 합니다. 어, 반가워요. 자세히 없나요? 오빠, 나 좀 도와줄 수 있어? 일단 화사하게 노란색. 노란색. 너무 밝나? 아니면 좀 청량하게 화면은 어때? 어, 괜찮다. 어때? 아니다, 그러면 좀 멋있게 자켓을 넣어봐. 네이비? 어, 아까 수트 느낌도 괜찮다. 근데 좀 너무 어둡나? 그러면 이 자켓에 셔츠. 파이트 셔츠야. 어, 괜찮다. 어, 잘 받아, 잘 받아. 아빠 어때? 봐봐. 아이고, 됐어, 이런 거. 나한테 올리지도 않아. 아니, 사이즈도 딱이고 입으면 근사하실 것 같아요. 응.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. 아이고,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얼른 입어보세요. 아, 입고. 입고, 입고. 아, 얼른. forcesल인 지배 employees, 아무 sandbox, X 모두가 한井점으로uce. irsin, Rouge! Rosette eightyana Organization. 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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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귀пис으세요. 어, 예요? 과감한 스타로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너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? 엄마가 동네에서 미용실 하셨거든요. 옆에서 좀 봤어요? 소리야, 잠깐 와봐. 왜? 뭐가 예쁜 자? 좋다. 왠지 뭔가 빠진 것 같았는데. 엄마님은 왠지 화려한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진짜 예쁘다. 근데 엄마 스타일은 아니고, 엄마는 좀 큰 게 좋겠지, 아무래도? 화려한 거. 이런 것도 예쁘다. 어. 소용없어 거짓말을 더 보고 싶다면 여기로. 잠깐. 이것도 보고 가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